프론트 데스크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슬리핑 서비스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프론트 데스크 어서오세요. 그랜드 펌킨 호떼 슬리핑 서비스입니다. 예약하신 702호실 고객님 맞으시죠? 네. 체크인 하실 때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안내는 받으셨죠? 네. 간단하기만. 우선 허브차 준비해드리고 슬리핑 서비스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법은 웨크를 넣겠습니다. 몇 번 더 사서 먹겠습니다. 3분 후에 다스고르기 1분 후에 다스고르기 1분 후에 다스고르기 1분 후에 다스고르기 4분 후에 다스마는 비밀에 넣습니다. 깨무아인 아보차로 준비해드렸습니다. 깨무아의 성분이 소화를 도와주고 긴장을 풀어주어 자기 전에 마시기 굉장히 좋은 차예요. 향도 좋죠? 진행관적 안내해드리는 동안 천천히 드세요. 슬리핑 서비스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호텔의 프리미엄 서비스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편안한 숙면을 위한 따뜻한 어부차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드시고 계신 차예요. 자기 전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는 몸을 데워주고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에 도움을 주거든요. 다음 슬리핑 서비스를 받으시는 동안 전반적으로 아로마 테라피가 들어갑니다. 저희 호텔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센셜 오일 알고 계시죠? 네, 선물로도 받으셨고요. 그 오일을 활용한 아로마 테라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니까 활용방법 알아두셨다 추후에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페이셜 클렌징과 수분팩입니다. 피부에 자극이 없는 부드러운 거품 클렌저로 세안을 해드리고요. 헤드스파 하시는 동안 피부가 마르지 않게 수분팩을 묻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스파가 마무리될 즈음에 보습크림으로 피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메인 서비스인 헤드스파와 두피 마사지입니다. 먼저 브러쉬로 엉킨 머리를 정리하고 가볍게 브러쉬로 두피 마사지 들어가고요. 1차 샴푸로 두피의 유분과 각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피팩으로 두피의 영양과 모습을 주고요. 스팀으로 두피팩이 잘 스며들게 해주면서 마사지 같이 들어갈게요. 그 후에 2차 샴푸 들어가고요. 모발에도 영양을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헤어 트리트먼트로 모발에도 영양과 보습을 줄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헹궈주고 드라이 후 마무리 브러쉰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굉장히 알차죠? 아마 헤드스파 받으시는 동안 잠이 오실 거예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편안하고 개운하셔서 그런지 스파 과정 중에 주무시더라고요. 고객님께서도 잠이 오시면 주무셔도 좋습니다. 이제 하루만 테라피 준비해드릴게요. 저희 5가지 오일 중에 3가지 오일 준비했습니다.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라벤더 오일 풍성한 꽃향으로 진정 효과가 좋은 일랑일랑 오일 그리고 회독과 피부관리에 유용한 레몬 오일로 준비했어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거예요. 우선 라벤더 오일을 사용해서 오일 램프로 방안의 공기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릇에 미리 적당량의 물을 담아두었고요. 여기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 희석하고 초에 물을 묻히겠습니다. 그러면 가열된 오일이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요. 그리고 시트와 지시를 통해 드리 dripping 또한 반만의 모임을 담아둘을 담아두고 가장 적당한 이름이 아니라 이게 안 나라피시의 종류가 상대를 사용하는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은은한 라벤더향이 느껴지시죠? 네. 이제 클렌징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 감으시고요. 클렌징 들어가겠습니다. 부드러운 녹차 거품으로 피부에 자극이 없고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터가 거품 닦아드릴게요. 이 양양을 늘려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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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분팩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잘 밀착시켜주고요. 이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두피관리 들어갈게요. 빗질로 가볍게 두피마사지하면서 엉긴머리 빗겨드릴게요. 먼저 머리끈부터 부드럽게 빗질로 가볍게 두피관리 들어갈게요. 빗질로 가볍게 두피관리 들어갈게요. 이제 두피쭉 브러싱할게요. 빗질로 가볍게 두피관리 들어갈게요. 빗질로 가볍게 두피관리 들어갈게요. 이제 두피관리 들어갈게요. 따뜻한 물로 머리 적셔 드릴게요. 물원도 괜찮으세요? 이오라엘 크리스마스 샴푸 들어가겠습니다. 두피가 시원해지는 쿨한 느낌의 샴푸에요. 충분히 거품을 내서 부드럽게 고구마 시원하게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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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샴푸는 충분하고 스팀타올 얹어드릴게요. 시원하시죠? 거품이 터지는 느낌과 소리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헹궈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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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피팩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피의 영향과 모습을 주어 두피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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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팀을 쐬면서 두피 마사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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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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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차 샴푸 들어가겠습니다. 두피 빼고라 살짝 화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샴푸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두피를 꼼꼼하게 두피 깍둔을 통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깍둔을 통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깍둔을 통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모아서 다시 한 번 스팀타월 얹어드릴게요. 헹궈드리겠습니다. 물 온도 적당하세요. 물 온도 적당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헤어팩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습제와 영양제를 넣은 트리트먼트에 레몬 오일을 몇 방울 넣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트리트먼트에 에센셜 오일을 희석하여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눈피는 닿지 않게 조심해서 꼼꼼하게 발라드릴게요. 부담스럽지 않은 트리트먼트에는 기분좋게 올라오죠?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 самое? 이렇게 자리에 체리려b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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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스며들도록 꾹꾹 눌러주면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팩 떼고 모습크림 발라드릴게요. 피부가 촉촉해지셨어요. 남은 에센스는 잘 흡수시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습크림 발라드릴게요. 이제 드라이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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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담아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운하시죠? 허리길도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어요. 이제 마지막 에센스 오일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물이 든 스프레이에 에센션 오일을 넣어 희석한 후 브러쉬에 뿌려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오일은 일랑일랑 오일을 사용해줄게요. 조금만 해주세요. 비서울 수 없을까요? 그동안 고atta가 있음 오일은 일시내에 듬뿍 작업을 포함해 그리고 부모양으로 차이가 없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어휴의 단독 모래곤 원중의 단독 모래곤 자기 전이나 외출 전에 이렇게 빗질을 해주면 은은한 향을 느끼실 수 있어요. 브러쉬뿐만 아니라 베개나 이불에 스프레이를 뿌려주셔도 좋아요. 슬리핑 서비스의 모든 코스가 끝났습니다. 서비스는 충분히 즐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주세요. 다음번에 또 찾아주세요. 다음번에 또 찾아주세요. 다음번에 또 찾아주세요.